수담씨도 한국무용을 했다고요? 수담씨도 한국무용을 했다고요? 네, 저도 한국무용을 얼마나 했어요? 저는 10년 전공을 했다고요 그럼 뭐 한국무용 선수겠네요 거의 한국무용 선수? 10년 하면 선수죠 그러면 조금 더 살짝 보일 수 있나요? 네 그래, 이거야 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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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너무 멋있었는데 아니, 너무 멋있었는데 마지막에 여러 번 돌고 어지러워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시작 시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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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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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예수도 빠르다 어떻게 해? 어, 어떡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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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레아 뭐야? 레아 뭐야? 레아 빨라 빨라 자, 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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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제이 잘한다 제이 잘한다 다음 주에 지훈 준비하고 있어 자, 레아 드디어 이렇게 들어오고 아, 붙잡고 오우 오케이, 오케이 자, 뛰어야 해 왼쪽으로 가! 뒷진! 그만했어! 어차피 괜찮아! 여기 잡고 해! 여기 잡고 해! 수진아 가자! 수진아! 오케이 수진아! 너무 작아! 이거 입 안 됐지? 입 안 됐어! 입 못 했어! 안 돼! 그거 안 돼! 이거 안 돼! 밑에 거! 진정해! 안 돼! 수진아! 선배님 화이팅! 잠시만요! 선 뒤로 가세요! 우리 팀 애들은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주세요! 오빠! 예술이었다! 깜짝이야! 진이? frappini 진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! 너무 행복해요! 우빠라고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예상아 씨 출발! 예상아 씨 출발! 팬 스타일이야!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아니야, 신인 걸그룹 처음 봤어. 자, 오케이. 50점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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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점! 30점! 파이팅! 역시 엄마! 파이팅! 파이팅! 50점이다!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!